조용히 너무 셀 거 같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똑같아 화면을 조금만 더 돌려봐 일로 일로 지금 안 맞다고 일로 아 이렇게? 일로 돌리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리라고 어 조금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3명인데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해봐 간대로 와라 간대로 너무 했어 응 일로 일로 됐어 숙소에서 하나도 전화해서 나이가 무서워 안경을 놓고 와버렸네 이현이란 안경을 놓고 왔어 아니 쟤 나 차에 쓰고 있지 않았니? 여기 일로 Arctic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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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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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에잇? 내 머리구나? 괜찮은데? 왜? 응? 왜 이렇게 해? 10번 살고 있었어 어깨 나오는 건가? 어깨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앞머리가.. 이상하게 잘해 나 사야겠다 잘해 거의 안 된 거 얘기보다 여기도 Nice 대충 전해š 와! 와! 밥 드셨어요? 픽셔러분들 아 왜 내가 하려는데 베다dzak 벗어나오é 선생님 얘 이거 카메라 앞으로 해도 되겠네 어, 물이라도 갖고 와요. 살짝, 해봐. 됐어? 응. 뭔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됐어. 응, 됐어. 그리고 살짝만 올리자. 뭐라고? 살짝만 올리자. 그, 각 걸, 핸드폰 각 걸. 이렇게? 응. 됐어, 됐어. 고전을 시키려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좋다, 지금. 괜찮네. 됐나? 좀 내려야 되나? 화면으로 안 가볼게. 조금 내리면 괜찮을까요? 안쪽으로? 응. 응. 고정이 안 돼. 응? 여기서 딱 고정되면 좋거든? 응.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누가 갖고 계세요? 누가 갖고 계세요? 누가 갖고 계세요? 그래. 뭐 한다고? 가라진 사람 주변이 갔다 올까? 뭐? 삼촌에. 마실 것 같아. 그래. 가위바위보. 둘 넉넉해 냈네. 가위바위보. 이게 뭐야. 야, 너 일부러 그러지 마. 다시, 다시, 다시. 신경이 느려요. 넌 똑같이 해. 가위바위보. 이런다고 너. 뭐? 알았어, 알았어. 이거 전반 꺼봐, 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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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찌륵해야지. 넌 다시 해야 되는데. 알았어. 한 번 봐줄게. 왜 보여줘? 약간. 지금 느끼는 거야? 둘이? 아니요. 가위바위보. 허! 정직한 사람은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형! 노래가 너무 커. 그렇죠? 음료수 가져오게 가위바위보이었어요. 3층에 다쳐있어. 다쳐있다고? 이 폐 좀 가서 사와야지. 대형 왔어? 네! 지갑을 못 갖고 왔는데. 너가 써야겠다. 나도. 내가 더 괜찮다. 뭐지? 선생님아 안 써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여기 괜찮은데? 머리? 나는 계속 다 와야지. 형은 지금 괜찮은데? 나 쓰려고 그래. 보기는 괜찮은데 여기 너무 예쁘긴 한데.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잠깐 보자. 마시고. 음료수 하나 빼고 주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음료수 하나 빼고 주려고 했는데. 응. 주문하자. 터치페이도. 아래. 여기 머리 괜찮네. 딱 내가 지금 원하는 머리. 그래요? 난 여기 숱이 없어. 한 번에. 네. 왜? 오늘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 같이. 마사이용. 숙소에 있다가. 마사이용. 키스 보러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마사이용. 오늘 뭐 딱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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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V LIVE이나 뭐. 춤도에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소통하는 V LIVE. 하러 왔습니다. 셋이 V LIVE 한 거. 그게 마지막이 헷갈려. 우리? 그. 5층에서 춤췄을 때. 아. 그때요? 아. 내가 그때 영생 모였는데. 나도. 나도. 탈색 모았나? 그때. 그때 아니야 이거. 항상 올림픽 할 때.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이게 다음날이야? 그렇게.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배고픈 날은 우리 먹방한 날이고. 맞아요. 아. 너 탈색 모였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나. 나 2개 걸리네. 여름이 왔어? 나 2개 걸리네. 저녁 먹었어? 뭐 먹었죠 저희? 저희. 아니 어제 저희가. 밥 시킨 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한. 여섯 명이서. 아니 오늘 나왔으니까. 한 여덟 명이서 먹어도 되는 찌개 양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또 돌려먹고 하니까. 제가 일어나서 밥하고 찌개 돌려놓으니까 또로로락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저 소리도 못 깼어요. 그 소리도 못 깼어요. 다 같이. 책상에 딱. 책상 놓고. 서서 먹었어요. 너 모자 안 생겨도 예쁘데. 아니 아니. 머리 괜찮아요. 나 둘러올려. 나 지금 모자를 써서 이미. 아니 나 지금 모자를 써서 괜찮아요. 형 내려봐. 여기다 빠르구나. 나 갈비 먹고 있었어요. 형. 야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데. 아까 보자. 맛있겠다. 좀 흔들러진 거야. 아니. 나 뭐 쓰지 너무 아까도 아프다. 야 모자 써? 안 생겨도 예쁘긴 한데. 괜찮은데? 응. 이걸로 한 것 같아. 이 정도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형 되게 많이 깨웠어요. 형 그때 그 뭐냐. 저희 팬 사인할 때 창조를 했었던 거. 그치? 그 때 한 번 더 달랐는데? 그 때 한 번 더 달랐었던 거야. 그 때 한 번 더 달랐었던 거야. 근데 여기. 끝에 상한 거 한 번 더 쳐야 돼. 아 그래? 응. 내가 쳐줄까? 그렇지. 왜 이게 올라오지? 어? 왜 이게 올라오지? 내가 이렇게 간 거야. 스치는 거 맞죠? 내가 이렇게 간 거야. 왜 이렇게 간 거야. 주말이네 오늘. 주말이네. 근데 우린 평일 주말 보기가 없는 것 같아. 응. 응. 미국의 개념은 응. 20살 때부터 없어졌어. 고독에 있는 사람. 웃어봐야지. 응. 우리 불로 떨리는데? 응. 여기가 훨씬 빠른다. 응. 바라나오지? 나 이쪽으로 올라갔어. 볼 줄게. 응. 아 진짜? 응. 어 마시고 싶은데. 벌써 생일이 다가온다. 너 몇일 남았지? 너 3월. 한 달도 안 왔어. 3월 사이에. 한 달도 안 왔어. 형이 5월 6일. 응. 너가 12월 56일?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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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형들? 우리 뭐 맨날 붙여있어가지고 형들이 이미 하나 있을까. 근데 끓인 바 할 사람 없어? 내가 괜찮아요. 편げsein. 오오 귀엽다. 함하고 보 IDs. whooshing. کی엄지. Too אש. 한 번 보여줘야 돼? TMI? TMI? 아니 왜 거치 줄인다는 거야? 좀 쉬운데? TMI? 오늘은 왠지 눈이 일찍 떠졌어 아니 거치기는 맞아? 어? 맞아? 맞아야 있다니까 산책하고 싶어지네 잠깐 밖에 나가볼까 가사야? 어 지금 애버들 유행하는 거 있어? 지금 유행하는... 게임 있나? 있어요? 유행하는 뭐... 게임은 있어서 유행하는 게... 유행하는 게 뭐죠? 형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네 나도 알려줘요 네 유행하는 순간 맞아요 핸드크림이 좀... 핸드크림이 좀... 내 스타일 안인 거야 이건... 핸드크림이 주신 건데요? 핸드크림이 주신 건데요? 핸드크림이 주신 건데요? 내 스타일 안인 거야 내 스타일 안에 있는 거야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잘 빠져나가... 아니 진짜로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크림이 주신 거예요 혹시? 네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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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핸드크림이 센스 진짜 항상 간편하잖아 응 이거 향이 동일한 거야? 향수주의도 이런 향 있잖아 그죠? 이게 우드야? 이게 뭐 우드랑 비슷한 건가? 아 우드야? 응 나 왜 우리 생일 목소리도 너무 다른 거 같지? 나 좀 똑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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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얘들아 오늘 우리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여기 경마장이 아니다보니까 말이 없어 여기 경마장이 아니다보니까 메시지 왔잖아 오 응 응 어 응 으 다른 데는 다 깊이데, 엄지 맛있지 않지? 여러분 손가락 좀 어디가 제일 길어요? 여기 엄청 길다 어디가 제일 길어요? 손가락 좀? 중지가 제일 길지 않을까? 나 엄지 이렇게 보면 재밌었다 재밌었다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게 틀어야 했지? 어떻게 한 거야? 그쵸? 이렇게 한 번? 딱 타고 집 이렇게 딱 타고 빠졌어 왜 이렇게 안 불렀네? 네? 뭐라고? 야, 너희들 뒤돌아보고 그런 말을 왜 해? 오늘 바이브 좋네, 약간 나쁘지 않았어? 그쵸? 소소하게 나 혼자 하는 느낌이 어깨 손바닥에 안 닿냐는 댓글 아까부터 있어요 어깨 손바닥에? 이렇게 해야지 가보더라 우리가 하면 누가 안 나니? 팔이 이렇게 해야지 아아 그러네 근데 손바닥은 안 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안 닿아? 진짜 너는? 응 손바닥은 안 나는데 손바닥은 안 나 응 어깨를 좀 더 키우면 돼, 우리가 그래서 어깨 닿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어깨를 키우면 닿는 거야 어깨라 이리 하는 게 스프링 이 스프링 아니면 그 봄 스프링 모르겠어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그 따뜻한 계절 봄 따뜻한 계절 봄? 왜 봄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 너 봄에 추운 적 있어 없어? 있죠 꽃샘 추위 해갖고 근데 왜 봄이 그렇게 해? 나 약간 남부 충격하잖아 형아 입모양 조심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빛 때문에 안 보이네 빛 때문에 안 보이네 아 낙폐도 둘이 흑발이구나 그러네 나 어이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병원에 응시하러 왔어 근데 이제 샤워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자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긴가민아 샤워하고 형 머리 보는데 형 머리 살짝 좀 검은색이 뭐야 그런 거 같아 흑발이 써야 하니까 아니? 그냥 머리 자르고 궁금하다 흑발이 해가지고 내가 저러서 꼭 보면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와서 보니까 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 흑발 아는데요? 흑발? 저 갈발이에요 갈발이에요? 갈발이에요? 갈발은 이거죠 애초에 그 연습할 때 갈색을 못 그렸어요 어 아 진짜요? 근데 노도 밝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그치 너무 어둔 낀다는데 뭐 어 앞에 보여요 지금? 네? 커튼 친 거 같은 느낌인데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난? 아니 지금 입고 약간 이거 뭐냐 이거 약간? 이 머리카락을 스탠딩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촤악 내려오는 거 조용이한테 자존머리? 네 수 1 어렵대 수 1이 뭐예요? 수학 1 아 파이팅 너 우리 같은 입고 하는 그런 거 알아듣잖아 근데 뭔지 알겠어 난 몰라 그러니까 넌 이 거 아니잖아 난 오늘 거 아니야 난 체험 거인데? 난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어? 봄? 식사한 거 그렇게 생각할래 벚꽃 어리 어리 먹고서진 올리는 거 저기 사? 그거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빨리 포토마토 찍고 싶다 그게 5월인가? 겨울인가?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야? 여름이야? 여름이야 오늘 DJ이 여기가 하네? 저요? 그래 한국 대상 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사화하면 한국 대상만에 넣거든요 무난하게 탑 뵙으로 가겠습니다 봄 되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플래티스가 뭐야? 날면서 꼭 피스하는 거 병원에 잘하는 거야 이 브랜드 필요한 거 아니야? 민거운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웃자마자 하지 마 웃으면 뭐? 웃으면 딱 봐 이걸로 안 아프게 이거 너무 약하네 기분이 나빠야 이거 너무 세다 그 사람이 1층 가서 물 3잔 떠오기 물 떠오기 그건 아니지 아까 너네 그 음료수를 일단 하나 해야지 그럼 노력하긴 했는데 잠겨있어 잠겨있었어 그럼 너네는 노력을 한 게 아니야 너네는 원래 정해진 것만 하고 너는 너네는 딱 부어진 것만 한 거야 노력을 안 한 거야 노력을 했으면 편의점으로 갔어야 돼 뭔지 알지? 인정해? 네 그치? 이거 뭐 하나 해야 돼 저 일단 물 떠오르는 거 형 목숨 두 개 줄게 그래 세 개 에이 응 노력이 아니지 그거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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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럼 첫 파는 그거 물 떠오기 응 목숨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간단하게 이행이시로 가볼까? 응 그래 저 고양이로 난 그러면 그걸로 올게 어떤 거야? 호박? 어? 어 호박 호 호 아 뭐 아는 거 있어? 호 호 호 호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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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isés 아 이거 뭐 쌔 때 댓글 근데 난 몰라 해봐 어? 어? 빈다 알겠을게 그래 형 등곤아 좀 간지러 그거라고? 아냐아냐 하지말라고 이러고 시작하세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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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층에 잠겼어 어? 1층에 잠겼어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설마 안 닿았겠어 진지? 그렇게 진짜로 그럴 리가? 아닌가? 갔다 와 볼래?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럼 이 휴대사이에 지금 우리밖에 없는 거야? 아 무서워 여기 되게 무섭게 썩어봤나? 치아도 안 무리니? 아 끝났어? 뭐 벌칙 통해야 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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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주실래요? 재밌는 벌칙 없나? жизни подум param ㅋㅋㅋㅋ 제 첫 시간 도adian Co-doc 어, 뭐– 맛있을 거 시키면 되겠어? 아이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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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판대 이제 아이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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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시켜요? 아 벚꽃이 오랜만에 봉차 갈까? 봉차가 너무 먹고 싶더라 봉차 6천 여러분 공차 메뉴 추천해주세요 난 8호 밀크티 픽스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구요 서브웨이나 공차는 형 8호? 8호에 강도 70 세 번째로 올라오고 얼음 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말 추가되있고 칼عم 밀크티 nio Q1번 저거 내 핸드폰이야? 피스타치오 밀크티 펄 형 이거 먹으면 돼 피스타치오 밀크티 펄 아 피스타치오 안rees 아 그래요? 아워 나 이거 먹어봐 제주 그리 밀크티 네? 네. 제주 그림책도 있네요. 그 뭐야. 추천해? 추천 있네요. 우럭 밀크티 먹어본 우럭? 우럭. 웃은 사람이. 초코 마시는 거. 아 그거 하자. 우스참키에서 웃은 사람은 두 명이 정해주는 거 맞지?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빨리 시키자. 빨리 먹고 싶어. 근데 이거 이런 거 먹어. 초코 바른 제주 그림책. 요거 차 좋아. 아 그래. 이거 맛있어요? 초코 바른 제주 그림책. 약간 구원의 초코넛 모습. 이게 뭔 소리야? 홀드를 고르는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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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헐. 아 뭐였어? 다른 거 뭐 춰하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나 먹어 먹지? 찍고. 히비스커스 이런 거. 아 좀 걸릴 것 같아. 딸기. 딸푸스. 딸기 쿠키 스무디. 그것도 맛있게. 난 뭔가 좀 깔끔한 거 먹고 싶어. 청포도 그린티. 청포도 그린티 좋다. 청포도 그린티? 어. 왜? 네. 하필지 않지? 네. 왜 고기를 뺏는 거야? 아예. 색깔이.. 그냥 아쉬울 것 같아. 허니 자몽 로그룩스 맛있겠다. 야 청포도 그린티가 딱 땡기. 저 딸기 쿠키 스무디 봤어요. 응. 그 코코팜에 들어있는 안에 코코넛 펄인가? 공차 알바생이 말해준다. 청포도 그린티 좀 쓰니까 당도 설정 잘해야 함. 너 청포도 그린티 뭐라고? 어? 좀 쓰니까 당도를 잘 말이라고. 청포도 그린티 좀 쓰니까 당도 설정 잘해야 함?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약간.. 약간.. 진짜 그린티 놀아. 완전 저한테 기분이 나네. 아.. 딴 거 먹었다고 그러네? 응. 형도 그냥 당은 충분해요. 아 근데 아까 그 쿠키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지? 먹었지? 어. 어디가 3개인가 4개 먹었어. 아.. 다 안 먹었어. 난 저 목소리를 좋아해요. 알로에로 펄을. 알로에? 너 어울리긴 하겠다. 약간 진짜 알로에로 펄같아. 짠. 승훈아. 너 다음 컴백 때 대머리가 되어도 잘생겼어. 망고 요구르트 당도로 오시면 화이트 펄 추가. 딸기 뭐라고? 딸기 쿠키 스무디. 알로에 펄 꼭 넣어 먹어. 밤하늘에 펄. 펄. 가운데에 힘에 취하셨어요. 병곤아 오늘 좀 쌀알 같다. 빨리 시켜도 병곤이 이상해져. 얘들아 사랑해. 신기방기 똥봉방기. 초코밀크티에 당독 50. 이거 없는데? 없어요? 딸기 쿠키 스무디. 팔 추가? 네. 팔 2개? 네. 이건 당독이 오네. 그대가 날 바라는 맘은. 형 뭐 봐도 다했지? 카드 봐도 다했지? 나 아파 안 아파. 사람이 왜 취소됐어? 제가 아까 용인 걸취소한다고. 형과 취소했어. 나 전부가 제일 큰 거였는가? 어. 그러면은. 70? 70에 도통. 곤이 알코올 프리 근데 취해. 마신 게 하나 더. 아 공사 못 시켜. 만나서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럼 넣어서 와 그냥. 와 이거 승객이 상대. 진짜 웃음 참기 진 사람이 사는 걸로 할래? 얼만데? 얼마 안 해? 2, 3. 2, 3? 그래. 어차피 이거 또 하면 뭐. 각각 받아봤잖아요. 그래. 진 사람 웃음 사. 네. 웃은 사람이 사기. 네. 목숨 하나씩. 네. 너도 웃긴 거 찾고 있지. 간다. 응. 준비. 시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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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용이한테 비비를 하고. 만약에 시켰는데. 안 되면은. 용이가 사고. 용이가 지금 용이가 사고. 아니면은. 그냥 만나서 가. 아 공차는 만나서 가는데. 방금. 공차를 굳이 먹어야겠어? 굳이 또 공차가 아니어도 되겠네. 근데 공차가 또 먹고 싶긴 하지. 그냥 딴 거 먹어요. 아니면 진짜 오줌참께. 그래. 너무 오래 걸릴까봐. 그러니까 오래 걸릴까봐. 약간. 그럼 카페를 내가 먹을게. 그래. 나 잘 고르잖아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 요즘. 아니야. 신난다. 끝났죠? 어. 웃어도 되는 거야. 오 여기 리뷰가 천 개요. 아 다 품절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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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단 게 먹고 싶은 거지. 저. 전 뭐든. 이렇게. 넘길 수만 있으면. 어. 야. 아마스딘. 아마스딘. 진짜 오랜만에 들리는 거.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봉사랑. 한번 배는 차가 없을까. 그러니까 벌써 도착했겠다. 미안해요. 괜찮았어요. 미안할만 했어. 망나스카 결제가 안 되네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됐지? 망나스카 결제가 이제 안 돼. 아 배민 원은 안 돼. 그냥은 배고? 어. 배민 원은 안 돼. 아 그래요? 배민 원은 못 잡았더라고. 며칠 전에. 네. 그거 때문에. 포로리는 책 때문에 안 돼. 응. 아니 근데? 여기도 안 되는데? 아마스딘인데? 안 된다고? 그럴 리뷰야. 네. 아니 내가 다른 카메라 봐 볼게. 그럼 오늘 제가 우선 이야기 해드릴까요? 누가 서운했어? 너? 옛날에 어떤 섬 마을에 엄마랑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들을 찾다가 뒷동산에서 아들이 녹음한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이 녹음을 듣고 왜 아들이 실종됐는지 마셔보세요. 잠시만요. 얘기하고 있어. 우리 메뉴 불러. 엄마야 엄마야 이걸 만약 들으면 뒷동산 말고 앞동산에서 제발 나를 찾아줘. 이렇게 녹음을 하고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엄마야 엄마야 내가 만약 사라진다면 뒷동산에서 말고 앞동산에서 날 찾아줘. 너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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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엄마야. 한 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엄마야. 엄마야! visas 엄마앞 엄마야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토키방이 없는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니라 시켜 아 이거 화야 여기 시키자 뭐예요? 6개 꾸는 거요, 화? 됐어요? 놀라셨죠, 픽스 분들? 지금 반응이 어때요? 하나도 안 무서워, 키키키키 그래요? 아니 나 숙제 안에서 듣고 있었다고, 키키키 물음표? 아 나 독서실인데 귀 터져서 소리 짖어 뭔가 했다 뭐야? 나 깜짝아 이런 아 나 지하철인데 너무 놀랐어, 용아 인정, 놀란 오 아 진짜? 응 죄송해요, 죄송해요, 비서 분들 놀란 척 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저쪽으로 연구하셨네? 따고 다니셨나? 우리? 이렇게 찍을 때 아니야? 아 이거 그거다 내가 동생이랑 엄마한테 했을 때는 효과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한 번 했을 때 내가 이거 이제 한 명을 놀래켰는데 세 명을 놀래켰을 생각에 약간 망했었던 여기 딸기 쿠키거든요? 안 돼, 안 시킬까? 안 돼, 안 시킬까? 안 돼, 안 시킬까? 안 돼, 안 시킬까? 내 일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너 공차 먹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지 누구야? 공차 먹자한테 두 명 아니었는데? 아니, 한 명은 아마 그냥 그 뒤에 아, 그래 좋다 했을 거고 빵 같은 거 형은 줘야 돼, 빵은 아, 그래 곤대라뇨, 곤대 곤대 아니에요 지킬게 응 나 벌써 안다 보셨어? 응, 아이스크림 머리 짓는 거 같은데 그럼 노래 확인 틀까? 형아? 그래, 그래 아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 걸려요? 한 시간 걸리네요 취소해, 취소 취소해? 진짜로? 한 시간 어떻게 걸려요? 오, 분위기 있어 그쵸? 근데 이미 누군이 들어갔어 아니, 취소해 지금 바로 취소하면 돼 전화드리면 취소하면 돼 전화를 해야 돼 전화해보자, 몇 분이 온다고 그랬지? 아니, 너가 해줄게 잘 어울려? 뭐라고 그래? 응 네, 안녕하세요 그 그 음료수 방금 주문했는데요 그 주소가 어디지? 잠시만요 여기 다닙니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거 혹시 너무 오래 걸려서 혹시 취소 가능할까요? 네 이미? 아, 이미 들어갔나요? 이미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아, 네 그러면 죄송한데 취소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서워지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취소는 눌러 취소 누르는 게 없어, 우리가 아, 그래 저기서 해주셔야 돼 해주시네? 응 장난도는 가위도 같네 일단 가는 길에 뺨을 사올게 그랬네 추워 추워 응 아니, 9분이면 오는 데가 있긴 한데 20분? 10분? 그래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될걸? 뭐가요? 나 해볼게 안 돼, 대민실이잖아 안달라고 아, 그런게 뭐지 말자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공차는 몇 분 걸려올까? 공차는 몇 분 걸려올까? 그 일찍 걸리면 그냥 주문을 하고 친 사람이 내리는다고 아, 9시라 다 갔는데 맛주문 아, 맞네 주말이라고 할까? 참자 그래 아까 시켰어야 돼, 우리 이거 그치, 이제 지금 시키면 좀 느껴봐 아, 예쁘다 뭐야 겨울 에디션 같은데 겨울 에디션이야 겨울 에디션이야 예쁘고 찍는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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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함께 해보고 가는데 그냥 뒤에서 전화 오면 목소리 멋있다고요? 왜요? 저 원래 목소리랑 똑같은데요? 되게 배달 빨려도 돼 진짜? 아쉽긴 한데 네, 이거 메가커피?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불러 자 여기까지 얼마, 얼마, 얼마 20분이면 30분? 어우, 이거 맛있겠다 어, 뭐 봐 알았어 아니 딴 거 오고, 딴 거 오고 아니, 아니, 아니 끝날 거잖아, 이제 들어왔어 너 말 잊지? 말 잊지? 둘 다 다 크게 혼날걸? 형 그때 부엠한테 말했다 숙소 가서 살려주세요 그냥 넣어볼래? 오심하는 걸까? 저 아니, 둘이 보는 거야? 아, 둘이 보는 거야 나는 좀 상큼한 거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는 거지 유니콘 매직 에이드 어, 이거 맛있어 우리,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해 아, 그럼 먹어야 되는 거긴 한데 진짜 우리 아빠가 좋아해 무슨 맛인데? 무슨 맛이에요? 나 먹어봤어 어, 근데 색깔이 상자 아, 아버님 미카를 먹어볼게 우리 아빠 원래 커피 만드시는데 이거 맛있다고 하셨어 아버님 픽이니까 먹어볼게 뭐 원래? 나, 나 못 시켰더라 어, 이게 좋아 저는, 저는 음료원입니다 딸기 폼클러쉬 나도, 나도 그 유니콘을 해 이거 폼클러쉬 빼고? 아, 폼클러쉬 먹자 아, 뺐어 아, 뺐어 아, 그럼 두 개 그럼 유니콘 먹자 네, 유니콘 두 개 왜 바꾸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너도 유니콘 먹을래? 아니, 저는 저는 내가 먹으라고 딱 그 개 시켜 그 개 시켜 벌써 1월이 끝났었나? 이렇게 12번만 지내면 무슨 루틴인지 혼란냐고 23년 어색하다 어릴 때 미래 도시 얘기한다 23년 립 정보요? 평가는 바비브라운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포핀? 베어 포핀? 베어 포핀? 프리티 미어? 프리미어? 이거 뭐야? 텐더 톱 립밤? 에스파이 이쁘네 31층에 맞춰있다고? 네 내가 봤다고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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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알겠는데? 진짜? 나 진짜 안해 이거 나 형형이 전해볼게 물 맞고 목마라 나 불안한게 나 진짜 다쳤었거든 다쳤는게 아니라 아직도 있었어 경기적으로 이거 사봤어? 이거 사봤어? 응 제가 어디 가셨다 가셨다고 생각했네 응? 나 불안해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맞아 항상 애기 안가지만 우리 생일 1주로 있어가지고 신기해 뭐 영희 생일 1주 뒤 나 내 1주 뒤 병명이다 아 그런 일 하자 너 며칠 날 많냐? 응 한 달 안 넘어 형도 나는 한 달 동안 넘어 응 그런 분들은 어떨까? 약간 생일이 똑같은 멤버께 생일이 똑같은 그래 나도 그런 문제가 뭔가 저 그런거 되게 막 내 책 찍는 거 대박 보자마자 네 이 그 그 그 들을 뵈 그 그 너 너무 좀 빨간다 암 네 베라 Cap 네 뭔 요즘 뭐하고 지내셔요, 픽스 분들? 뭐하고 지내셔요, 픽스 분들? 아, 이번 달도 영상 준비한 거 있죠? 아, 그래요? 승모음 티리던가? 오비인가요? 오비인가요, 이번엔? 오비예요, 완전 오비예요 완전 오비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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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진짜 오비 완전한 스타일 다쳐있어? 아, 다쳐있어요 다쳐있어요 I'm not liar 개인기 하고 있었어요 뭐? 그냥 개인기, 픽스 분들, 신중한지 성장에서 사왔습니다 어, 한 번 한 번 보여줘 어? 한 번 한 번 보여줘요 저요? 응, 한 번 한 번 보여줘 저 이정재 배우님 성장으로 써 어, 한 번 보여줘 제발 그 병원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픽스 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잘했다고요 아, 진짜? 원래는 이제 진짜 영화제랄 것 같은데 응 거승훈 형님 너무... 1회 형인가? 안 나오네요 뭐 좀 긁어야죠 왜 6월 2월에 밖에 있어 어, 성장으로 살고 싶다 저는 막 성우분들이 너무 멋지다 그죠? 성우분들 저메추? 저메추 하긴 너무 미치지 않았나? 저메추? 이제 약간 야채 느낌 오징님 야매추 닭꼬치 닭꼬치 였어 꼬치도 맛있구 치킨도 맛있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뇨? 그때 작업실 가서 너무 많이 했다. 하나가 했어요. 여기가 수정하고 싶다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와서 수정하고 싶다. 여기 사촌에 귀신이 있대. 귀신? 현석이는 항상 봤었대. 현석이는 항상 봤었대. 현석이는 항상 봤다고? 현석님도 봤었대. 현석님도 봤다고? 네. 귀신이 너무 무섭다고. 왜? 네? 저 무서워. 형이 있으니까 걱정마. 떨지마. 형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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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곡 참 좋아. 너. 난 막 좋아하잖아. 응? 참. 난 양념이 보여. 야채만. 디귿, 기합, 도구. 도불. 아웃. 미응, 시옷. 모세. 난 너를 사랑해. 그건 아니죠. 리얼리트 때. 그렇다. 그러네. 100만불? 내가 선배님 요리 만들었었는데 진짜. 그렇지. 그럼요. 뭘 볼까? 저이 목소리가 너무 잘 안하네. 너 내가 결혼할까요? 당연히. 시옷, 리은. 소녀. 사냥. 미천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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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이윽, 미음, 디귿, 기여. 하이버디가. 우리 하나 정해서 그냥 세 바퀴 보라고. 그래. 기여. 비읍. 가방. 이거 아니야. 돌자. 오케이, 오케이. 다녀. 이렇게 딱, 딱이잖아. 아, 알았어. 기여, 기여. 고비. 액션 해야 돼, 액션 인정 못 하면 그거야. 알았어, 알았어. 줄이야, 줄. 고비. 약간 맞는 상황이야? 네. 남겼다. 네, 고비. 공부. 이거 맞기다. 가방. 가방 했어. 하나 했어. 그래요? 어떻게, 세게 있다가 아니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진 사람이랑 하나 시작하고. 지읏. 미음. 지문. 지문. 아! 조명. 웃음 잡기 넣었잖아. 웃음 넣었잖아. 웃음 넣었잖아. 아, 웃음 잡기 넣었네. 왔네. 왔네. 벌써? 벌써? 오! 이제 마카롱이. 아, 네네네. 네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걸렸어. 뭐야? 컵쇼. 아, 아직 음료를 만드는 게 아직 안 들어갔네. 혹시? 아, 네. 그러면 그거 취소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주문하겠습니다. 응, 취소해 주세요. 아, 아닙니다. 왜? 주말 바쁘신가 봐. 안 된대. 한 시간대로? 아, 진짜 아크로포를 하나 시켰거든.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이 업, 업투시대. 봐봐, 이 전화가 안 왔으면 울린지 주문 들어간지 모르고 가만히 있잖아. 아직 우리가 커피순부터 하더라고. 아, 그럴 수도 있어. 난 이거 큰 그림을 그린 거지. 웃음 참기도 껴가지고 영화 보는 중. 아, 이거 영화 보는데 자막을 뭐냐고 하면 집중이 안 되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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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0 여기에 하나 주의소 주막 되나 이게? 주막 주막 뜻이 뭐야? 주막 아마 약간 옛날에 뭐 음식 같은 거를 시켜먹는 그런 거 아닌가요? 주막? 음식을 시켜먹은 곳? 응 맞아 술을 마칠 수도 있고 주막 아닌가요? 주막이 아닌가요? 우리 어학사님 어학사님 오 맞아 맞아 비슷했어 불량 켜졌네 3 나도 우측 5 4 이거 안 되지? 아 나 참 재밌다 재미 아 나 이번에 또 어? 이번에 이거 장만 장만 사진이다 야 야 댓글 보면 안 되겠다 픽셀 픽셀 알려주잖아 아 알아둬요? 댓글 보지 말자 5 5 4 5 3 2 6 1 너는 이제부터 흰 걸 입고 있으니까 힘든 게 좋고 까먹는 게 좋겠다 까먹는 게 좋겠다 장명 장명 고향 뭐 이런 거 건지 생각 안 나냐 신 après 아 오늘이 몇 월이더라 토요일이구나 주말 흑 주목 오 we knew we knew we knew 후 또 비가 와? 장마 장마? 잘한다 다들 우리가 책이 떠서 어이는 좀 사는 것 같아요 나 아무튼 5초 가자 딱 편하자 오 안돼 5초 장마 공급 자자자자자 주목 주목 5 4 3 1 제목 어 자꾸 화면을 봐 아니 나 안보이래 1 아아 4 2 너 일로와 너 몇살이야? 너가 대답을 해줘야해 저 23살입니다 너 아니 너 뭐하러 왔어? 저 숙소에서 자다 왔습니다 확실해? 네 진짜? 네 너 무작무진생이야 회생입니다 확실해 4 2 땡 그럴 수 있네요 어 방은 뭐야 형 여기에서 때리네 쎄 가자 이제 오 죽었다 뺀는데 또 때리잖아 형부터 이렇게 미음 미음 어... 이음 진짜? 오 아니 처음엔 처음엔 3 2 2 오케이 사투리 마 이거 안 될 것 같았어 오 4 4 4 3 4 오케이 오케이 학생님 그 뭐라고요? 뭐야 5 4 3 8개 달릴 것 같아 2 1 6 너무 어렵다 땡 문어 있더라 문어 아 뭐 한개 더 드리는 줄 1 2 1 2 2 2 2 2 2 2 3 2 2 2 3 아 아 너 몇살이야? 5살이요 아 5 5 4 3 2 3 5 3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운영 5 5 5 5 4 3 넌 내가 왜 좋아? 아 그 이유 어 너네 애기고 넌 더 어리네 이유아 4 3 2 너 저기 있는 거 가져와 2 2 아영 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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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휴 아휴 2 1 3 2 3 2 2 2 3 2 1 이거 너 이어가 근데 여기 키치면 수고가 끝날 것 같은데 웃었어, 살짝 기쁘다 이어가게 했는데 아, 이거 나부터 감자지, 이제? 기억 기억 5 4 5 3 9기 9기 뜻이 뭐죠? 이제 9기 종목이라서 일단 공을 이용하는 아, 오늘은 어느 과자를 가볼까? 어, 이 과거 괜찮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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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늘은 가구를 사볼까? 가게 많이 고개 안들어! 고개 요즘은 입덕덕도 안 돌리나? 기강 구강 비싸보이는데? 고가요 다 잘한다 너무 비싸보이는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감가 당황하셨어요? 고고고고고고고 고객님? 고객 나 몰따라 감각 왜그래서 외국인 고객인이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구간 여기 너무 넓잖아요 여기 간격이 너무 넓어요 간격? 왜 이렇게 많냐, 기억이 월요일처럼 있을 거야 화이팅, 화이팅,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 우선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너와 지면 2대씩 그렇지, 근데 2대기 지면 2대 아니, 1대씩이지 아니지, 2대기 2대지, 약간, 그렇지 그래? 한 명 다 2대씩이라고? 그렇지 오케이, 곡괭, 해, 안 해 나 같이 한 번 하고 같이 하면 둘 다 나한테 2대, 2대씩 맞나요? 하자, 야, 곡괭이 있냐? 곡괭이 왜이지? 그래, 가보자 곡괭 뜻 뭐야? 이거 곡괭, 한, 곡괭 오케이 아마 있을 것 같아, 곡괭이의 막, 준말 아, 없어요 곡괭 아, 계 verses 어?! 자, 왜 들어 fallait? 2대씩, 자, 힘 푸시고 힘 추면 더 아파요 더 아픈냐, 안 아픈냐는 비교해볼래 한 번 힘 주고 한 번 힘 테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힘 뺄게 지금 힘 뺄게 자, 이 형 힘 줄 거야 아, 힘 좀 힘 좀 좀 위로 알았어, 이 형이? 알았어 아, 나 딱딱하다, 팔이 나 여기 딱 보이는데 팔 났네 자, 이렇게 어렵다 좀 끄고 팩스들 한 번 봐볼게 제가 나빴나요? 음 음 음 음 음 사랑하는 병권, 숨은 용이에게 네 초성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도라에몽의 도구로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갖고 싶어요? 뭐라고? 도라에몽 도구 중에 어머 저는 어디로 듣는 귀엽다 저도 갖고 싶어요 뭐라고 하고 싶어? 도라에몽 도구 중에서 갖고 싶어요 형도 어디로 듣는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왜? 도라에몽은 따라해야지 한번 앉아요 아 그럼 줄거야? 어 좀 주죠 암기빵 비싸지 않아요? 아니암기빵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서 타성이 그래 도라에몽 캔셜타임에 해볼까요? 야 강나물 봐봐 병원형 오늘 약간 비해 24시간 세일리 나 혼자 하고 나오더라고 응 봐봐요 화이팅 손에 좀 넣으실 수 없어 어? 손에가 오네 캔셜타임 해볼까요? 네 오기 으흠 으흠 물속 한번 지울게요 음 음 음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야하 자 주말 마무리 잘해요 주말 계속 소소하게 소통하는 시간도 원래 가져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이 너무 많네 제가 이렇게 놓고 하면 괜찮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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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